자, 검붉은 가죽도 사서 본캐한테 넣어주고 세 장 만들어서 야차 명왕을 좀 키워보자고 야차 명왕이 근데 이걸 잡을 수가 있나 모르겠네 야 이거 언제 잡냐 이거 딜을 좀 깎아주는 뭔가가 있어야겠는데 아 근데 생각보다 잘 잡네 저는 저렴이 아차 고탄령 100호론 물정 빼고 잡았는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 진짜 100호가 더 좋나? 100호가 좋다는 분들이 지금 두 명이 다 나았기 때문에 100호 한번 가볼게요 아 이 100호 안 갈라 했는데 음.. 아 확실히 편하네요 아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 저기 얘네들은 안 잡아도 되겠네 도울은 이게 더 낫겠는데 아 일자 스킬 이렇게 해서 이거 100호만 잡고 퇴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6마리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점수 조금 남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됐어 아 근데 괜찮다 그냥 제 생각에는 도울은 잡지마 어차피 도울은 경험시 별로 안줘 도울은 경험시 별로 안주기 때문에 그냥 야차로 센터에다가 무한도발 해놓으면 그걸로 알아서 잡네 이게 훨씬 낫네 이게 훨씬 낫네 이렇게 하기면 되네요 도발 당겨놓으면 애들이 와가지고 잡아주기 때문에 도울은 어차피 경험시를 좀 덜 주거든요 조금 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퇴각해 어 어 아 맛있다 아 근데 사냥 개편하다 진작 이렇게 해서 키울걸 자 야차레벨 200을 찍었구요 반납 봉황가부 반납 양반 갓도 반납 타자 이치로 크 자 극타잔 야차명이 있다면 200레벨이지만 이제 건달바가 잡히겠죠 등장 넣어버리고 등장 자리에다가 그냥 기린 넣어가지고 야 데미 2천 들어오는거야 아 그냥 나가갈까 200 찍어도 힘드네 하아 아직도 힘들다 하아 바쿠 잡으러 가보자 하아 사냥이 맛이 없네 하아 자 핵과금 36일차 정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캔은 지금 120억을 달성했구요 등장천왕 227레벨에다가 풀바투 바반상으로 아이템 변경했구요 청룡 75억 불랑귀포 230 근데 232레벨 찍으면 전지시켜줄 예정이고 김시민 247레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차명이 26.8억이 돼서 레벨업을 좀 해서 테셋을 깠다 기창은 276개네요 기창 276개 아 팔자 기창도 기창 판매해서 1억 시간의 소용돌에다가 파킹해놓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돌게요 자 다 캤어요 제가 옥나한테 아이템 좀 줄게요 노액한 포탄도 20개 모아놨고 은상자 축지법 불사심부 일취월장 은상자 은근히 해잔데 다 샀구요 다 샀구요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응 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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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 포잇 포잇 어디서 나오더라? 여기 다음 칸 아닙니까? 근데 용암괴 잡으려면 퀘스트 껴야 되는거 아닙니까? 괴록이랑 괴욱? 아 근데 여기 있는 몹이랑 안에 있는 그거랑 좀 다르잖아요? 어딨냐? 근데 아 여깄네 근데 여기는 몰이가 안되지 않나? 아 뭐야 몰이 되겠네? 개쩌네 근데 야야야 어어? 어? 나 근데 주작구 어디가? 주작구가 안보여 이게 진주박 안맞으면 괜찮은데 진주박 맞으면 좀 많이 힘드네 오 근데 야차가 봐봐 지금 보면은 31만 5천인데 경험치를 좀 먹긴 먹어요 어 야 근데 좀 잡.. 아! 죽었어 그러면 온 김에 퀘스트만 깨고 2층 출입증만 뚫어놓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괴록이랑 변질된 수호령 괴웅 얘네들만 좀 잡고 아니 이거를 못 잡는다고? 4번 1번 4번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4번 2번 4번 4번 1번 금강 쓰레기명왕 에헤헤헤 여기도 지금 제대로 못 잡네 그냥 바쿠 잡으러 가겠다 야 근데 이렇게 쓰레기였나? 나 야차 명왕 옛날에 어떻게 키웠지? 롤백 나도 키우고 있는데 진짜 정내미가 안가 어 그렇지 증장말고 다른 사천왕을 할까 좀 고민되네요 자 오늘 기창 237개 캣고 1시간에 70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3시간 정도 사냥했고 본캐 137억 증장 148억 라바다 175억 청룡 89억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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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서 얘네들 주몽 재료 그럼 조선 가야겠죠 조선가서 주몽 재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야차 명왕은 209레벨 그래도 곧 210되면 이제 공명 껴주면 되죠 kings 정말ован 글하 gå 요즘 electronically 스포츠 versucht 열세널